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월달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2월 1일부터 해서 28일까지 29일까지 낱낱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은 다 틀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석달은 제가 1편에서도 좀 중요한 단위라고 얘기했었고 2월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왜 2월달에 제가 1회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나를 감아두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이 잘 있지 못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직업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직이나 사무직이나 안정적인 자리 있잖아요. 전문직 같은 거. 그런 데 있으면 바람을 타지 않고 그냥 잘 갈 수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꼭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업이나 개인적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쩌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풍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싶으면 사람이 또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석다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신경계통이나 위장이나 두통, 허리 이 부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허리하고 신경계통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람이 많이 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런데 이제 왜 또 위랑 두통이랑 또 생기냐 또 물어보신다면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신경이 예민해요. 예민하고 화가 많아요. 화를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니까 두통이 오고.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니까 위가 안 좋아지겠죠. 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예민하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잖아. 그래서 말로 흉하고 말로 망하거든요. 6월달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살아가는 데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고 잘 토라져요. 잘 토라지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혼자 외웠다 보니까 밤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밤에 일, 종사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밤에 이제 잠이 안 오겠죠. 밤에 일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잠이 안 오겠죠. 절대 안 오겠죠. 그래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